이레이저, 지우개. 피부과 가면 요즘엔 이 레이저로 다 점을 지우죠? 이 레이저가 점의 지우개예요. 점을 지우는 지우개예요. 이레이저, 지우개. 이 레이저가 지우개다. 이레이저, 지우개. 자, capacity, 능력, 용량, 수용력. 마라톤 선수가 보통 폐활량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 할 수 있는 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폐를 썼지, 커다란 폐를 썼지, 그 폐의 능력. 그리고 이 폐가 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수용력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폐를 썼지, 폐의 능력이고, 그 폐의 용량, 수용력. capacity, 커다란 폐를 썼지, 능력, 용량, 수용력이에요. 자, 유탄설. 가정이나 주방의 기구, 도구, 가정용품입니다. 자, 유자 모양의 그릇 10개하고, 텐과 실, 실. 이게 다 발음은 뭐예요? 그릇과 실은 가정용품이나 가정기구, 주방,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탄설. 유탄설. 자, 유자 모양의 그릇 10개. 텐과 유탄, 그리고 실. 그래서 기구나 도구나 가정용품입니다. 유탄설. 기구, 도구, 가정용품. 자, 크로스워크. 크로스. 가로질러죠. 걷다. 가로질러 걷는 도로. 횡단보도죠. 크로스워크. 횡단보도. 크로스워크. 횡단보도. 자, 드리프트. 스키장에 2개의 리프트가 둥둥 떠가다. 이동하는 거죠. 흘러갑니다. 흐름. 드리프트. 떠가다. 이동. 흐름. 드리프트. 드리프트. 떠가다. 이동. 흐름. 자, 주얼. 기대서 주얼. 보석. 아이고, 횡재다. 주얼. 뭘 주었어요? 보석이니까 줍죠. 자, 주얼. 보석. 자, 10원짜리 동전은 요즘에 줍지도 않아요. 주얼. 뭘 주었어요? 보석을 주었어요. 자, 탈로라이트. 참다. 견디다. 자, 탈이 나서. 배탈이 났어요. 수업시간이니까는 에잇. 참자. 쉬는 시간까지 참자. 자, 탈났어. 에잇. 참다. 견디다. 탈러레잇. 참다. 견디다. 탈이 났지만 에잇. 탈러레이트. 참다. 견디다예요. 자, 피처. 얼굴 모양새. 모양. 특징. 특징으로 삼다. 특별히 포함하다. 자, 내 친구는 삐쳐있는 얼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 모양. 그리고 이 친구의 그게 특징이에요. 삐쳐있는 모습이. 피처. 삐쳐있는 모습이 특징. 뭐뭐믐을 특징으로 삼다. 그리고 삐쳐있는 표정을 항상 특별히 포함하고 있어요. 얼굴에. 특별히 포함하다. 자, 피처. 피처있는 얼굴 생김새. 모양. 그것이 삐쳐있는 모습이 특징이죠. 제 특징으로 삼다. 특별히 삐쳐있는 모습을 포함한 거예요. 특별히 포함하다예요. 자, 노티스. 통지통보. 자, notice인데요. notice, 이것을 알아라 하고서 통지한 거예요. notice, notice, 따라하세요.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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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그래서 통지, 통보. 자, notice, 주목, 알아챔, 알아차리다. 자, notice, 너는 키가 커서 튀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오우 이렇게 커가면서 주목하죠. 그리고 금방 알아보겠죠. 알아챔, 알아차리다. 자, 너 튀었어. notice, notice, 너 튀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금방 알아차리다, 알아챔. 자, 복습이에요. 이 레이저, 이 레이저가 점을 지우는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죠. 지우개, capacity, 커다란 폐를 썼지. 커다란 폐의 능력, 그리고 폐의 수용, 아, 수용력, 용량이죠. 용량, 수용력. 자, 유탄설. 자, 유자 모양이 열 개의 그릇, 그리고 실. 가정이나 주방에 기구나 도구나 가정용품이죠. 자, 크로스웍. 가로질러서 걸어가는 길, 횡단보도죠. 자, 드리프트. 두 개의 리프트가 떠가다. 흐름, 이동이죠. 이동, 흐름. 그 다음에 주얼. 자, 주얼. 뭘 주었어요? 보석을 주었어요. 주얼. 자, 탈러레이트. 탈라. 탈이 났지만 에잇 하고서 쉬는 시간까지 참다, 견디다. 삐쳐. 삐쳐있는 얼굴, 생김새. 모양. 그것이 이 친구의 특징이죠. 삐쳐있는 게 특징. 뭐뭇을 특징으로 삼다. 자, 특별히 이 표정을 포함하고 있다 얼굴에. 그죠? 뭐 특별히 포함하다. 자, 노티스. 노 디스. 이것을 아세요. 노 디스. 즉, 통지. 통보한 거죠. 그 다음에 노티스. 너 튀스. 너 튀었어. 사람들이 그래서 주목. 알아챔. 알아차리다. 자, 테스트해요. 이레이저. 지우개. 커파서티. 능력. 용량. 용량. 수용력. 유텐셀. 가정이나 주방에 기구, 도구, 가정용품. 크로스워크. 횡단보도. 드리프트. 떠가다. 이동. 흐름. 주얼. 보석. 탈러레이트. 참다, 견디다. 피처. 얼굴이, 생김새, 모양, 특징. 무엇을 특징으로 삼다. 무엇을 특별히 포함하다. 노티스. 통지, 통보. 그리고 노티스. 주목. 알아챔. 알아차리다.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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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